시즌4도 공식 채널, 돌싱글스! 밥 하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? 변호는 제가 한 10... 10분? 10분? 이거 그냥 자르는 건 오래 걸리고 서는 건 한 20분이면 하지 않을까요? 굽는 건 팩만 크면 하나당 5분, 5분이니까 와 진짜... 요리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대로 저렇게 쉽게...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들 취미가 뭐야? 음, I like to play basketball 바스켓볼? 바스켓볼, going to the beach, both? 응 운동 잘할 것 같아 되게 잘할 것 같아 I like going to the beach 좋아하는 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 잘 안 된다? 음, 맞아 그거는 대답 못 해 팀 못 해요? 동네 팀이? 응? 동네 팀이 잘해요? 음... 그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지 농구 봐요? 너무 정해져 있는데 오, 진짜? 농구 봐요? 음, 오케이 나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해 오, 진짜? 음... 농구 좋아하나 보다는 소라 씨는 나는...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해 오, 무슨 악기? 나는 그냥 가리진 않아 오, 그래? 다 잘해 그러면? 다 어중간에 다 어중간에 다 어중간에 너무 솔직한데? 그런 거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밴드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애들을 최대한 그 요소 요소에 넣고 빈 곳을 내다가 붙어 오... 다 잘해서? 밴드로 하는구나 난 테니스 뭐 골프 그리고 수영 러닝 하이킹 운동 다 좋아해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도? 응 나 여기 와가지고 너 오기 전에 메디테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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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단하다 독특해 독특해 어, 독특해 어쩐지 되게 피스플해 보였어 약간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 다 밖에 나가볼까? 아, 그럴까? 그럴까요? 아, 이쁘다 아, 이쁘다 아, 이쁘다 아, 이쁘다 아, 이쁘다가 우리가 저녁을 여기서 먹게 되겠구나 와 어, 환자 파이어럴 오아아우 으 noir 야, 이쁘다 이거 우리야? 이거 보기 좋다, 진짜 우와 우와 이야 제대로 보이네 야, 여기 와 있다니 아직도 있다 순간 순간 웃겨지지가 않아? 어, 순간순간. 다들 똑같지 않을까? 우리 다들?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? 난 누구지? 여긴 어디지? 난 진짜 긴장 많이 했었어. 여기 오는 거 내가 반반였어. 갈까 말까. 나 한국말 잘 못하니까 이렇게 잘 대화할지 그 걱정 되게 많이 했었어. 우리는 서로 둘이 한국말도 대화하면 안 돼요. 우리는 우리끼리. 우리 여긴 되게 잘 안 돼요. 멈출 거야. 우리 둘이 한국말을 같이 말하면. 한국말 대화해봐. 나랑 같이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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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근데 your Korean is way better than mine.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봐. 한국말로? 그러니까 너 한국말이 나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. 대화하다 보면은. 음. 아닐걸. 아닐걸. 아닐걸? 근데 잘하는 것 같은데. 아아. 스펠러도 하지 않아요? 하염씨가 한국말 잘하는데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. 너무 잘하는데 왜 그래. 너무 나보다 나아요. 좋아. 우리 키한테 호감 보이려고. 그래서 웃음... 나 안 웃겼거든 방금. 근데 대화하다 보면은 하하하하 웃잖아. 그러네 그러네. 이게 뭐가 웃겨. 그러네. 저희 왔어요. 오래 기다렸죠? 올라와. 왔어? 자 이제 일합시다. 멕시코 음식도 맛있을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맛이 있어서 일단 다 냉장고에 넣을까? 넣자. 내가 하나 잘하는 거 하나 있어. 정리. 정리? 정리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이야. 렛츠고. 정리 진짜 좋아하죠? 이렇게 다 완벽하게 90도로 각도의 아니 전혀 전혀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 바나나도 이렇게 넣은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아니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얘네들이 땅에 닿으면 안 되잖아. 얘네들이 이제 막 아니 얘네들이 땅에 닿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묻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. 나 너무 clean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우리 먹는 데를 테이블 세팅도 누가 하면 좋을 텐데. 오케이. 칼 잘 쓰는 사람. 찹찹해줄 사람. 칼? 내가 할게. 굿 초이스. 뭘로 자르죠? 양파? 어 양파 잘라죠. 네. 저희가 힘줄을 딱 보여줘야 되죠. 아 남자 힘줄. 남자의 칼줄 멋있지. 네. 이거 할 줄 알지? 저희는? 꼬다리 여기 자르고 있는. 그냥. 자른 다음에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면. 나중에. 그 다음에 이렇게. 아니면 진짜 여기가 흔들리면 그냥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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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가 안 흔들려. 저희는 칼을 놔. 잘 할 줄 모르나 보다. 가자. 그냥 나서. 뭐야. 좀. 슈퍼 갔다 온 사람 쉬어야 되지 않아요? 어. 아니 우리 왜냐면 너무 미안해. 우리 너무 안 했잖아. 미안해. 우린 놀고 있었거든. 우리 놀고 있었는데. 그럼 나 테이블 세팅 해줄게. 예아. 좋은 아이디어. 요거 좀 좋아했었는데. 여기 넵킨. 넵킨 있어요. 여기 밑에. 근데 제롬 씨가 약간 쳐다보고 있어요. 베니타를? 베니타를? 왜 보고 있는 거지? 그래. 너무 설레이다. 오. 리키가 나왔네. 리키가 나왔네. 이렇게. 이렇게 그냥. 그냥. 꽉 누르고. 이렇게 보고. 이렇게 보고. 이렇게 보고. 그냥 꽉 눌러줘. 이렇게 해야. 이렇게 해야. 잘 쪄게. 자. 아보카도는. 오늘은 못 먹는 건가? 못 먹을 것 같아. 너무 딱딱해. 계속 쳐다보네. 둘이 너무 친밀하게 있으면 좀 끼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아. 잘 안 되네. 그래서 그냥 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원래 사과 잘 깎으면. 잠깐만요. 이거 이렇게 써주려면. 오. 그냥 채소는. 이거 뭐라고 그러지? 제가 안 이거지. 오. 저 옆에 써도 되거든요. 그치. 둘이 사이 비집고 들어와서 저 좁아 죽겠는데 누가 봐야 좁잖아. 저 옆에 저 엄청 넓거든. 하림 씨가 그때 리키 씨한테 좀 호감을 보였잖아요. 맞아. 한국말로 우리. 아 맞다. 맞아 맞아. 그래서 다른 일 안 하고. 거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. 첩첩하면 돼요. 어차피 사이즈 중요하지 않으니까. 어떻게 할 거야? 껍데기 이렇게 칼로 까는 것보다 이게 더 쉽지 않아요? 어떻게? 아니 껍데기 이렇게 칼로 까는 것보다 이게 더 쉽지 않아요? 좋은 아이디어. 좋은 아이디어. 진짜. 내가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아. 아보카도 씨는 어떻게 빼는지 알아요? 아. 근데 아보카도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. 근데 아보카도. 근데 아보카도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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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다고? 이렇게. 맹거도. 이렇게 껍데기만 자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. 이거를. 자른 다음에 안을 잘라서 스푼을 끄면 더 빨라요. 그리고 아보카도도. 그냥 누르기만 하면. 씨가 나와. 근데 이게 아니고. 이거 내가 데몬스트레션을 못 하겠어. 아니. 이렇게. 이렇게.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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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편하다. 이 부분이 좀 더 펴ggak했어. 한 번 더 펴ggak해. 실제는 좀 더 펴고. 내가 죽을때면 안 돼요. 나 안 돼. 안 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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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오와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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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 여기다 넣어 그냥 네 정수거리 아 플럴팅 하네 룩뻔 느꼈어 느꼈어 지금 멋있네 하림씨 한 번 이거가 너무 익었어. 보고 갑니다. 우와. 요리 진짜 잘하시네. 매력 있는데 또? 근데 궁금한 건 왜 남자 옆에 안 도와주는지. 감히 내가 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서. 빠져 있는 거죠? 지금 요리하는 거. 그런 것 같아요. 뒤집게만 혼자 몇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. 한 손에 막 3개씩 들고서 구입자. 밥도 다 됐고 연어도 다 됐거든요. 이거 좀 가져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또 스포츠 프리션. 고기 많았어. 이게 이렇게 빨리 된다고? 맛있어야 되는데. 우리 어떻게 앉으면 돼요? 마트팀이랑 요리팀이랑 섞을까요? 우리는 요리팀이랑 시내제팀이 있었는데. 섞어서 해봐요. 그리고 기왕이면 남녀 남녀 이렇게 앉는 게 좋을 것 같아. 오케이. 난 이거 내가 잔을 여기 놔둬서 여기 앉을게. 가운데 부담스러워. 여기 두 명 여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. 여기 다큼도 앉아주세요. 파이는 누굴 좋아하는 걸까? 진짜 모르겠어요. 여기 앉을게. 마트팀 여자분 한 명 앉아주세요. 마트팀 여기 한 명 앉아주세요. 여자 마트팀 여자 한 명. 깜짝 보passen. wo conservation keeps calling couldn't do it today. 근데 남녀 남자 SOUNDA ваши 있는 거. 오 Applicala 의자를 빼주네요. 마음이 있었죠.. 앉을 때 빼야죠. 추억 남기게? 어, 그렇네. 난 그럼 제가 좀 держ을 할 수 있어. 남ioxid관 dull게 다음에 여lynn 나와요? 요즘... 하나 둘 다 따는 거 같지? 아니, 키플타워 아시긴 하네. 너무 낭제한 거 같지? 여기 여자 한 명 앉으시고? 근데 남녀, 남자 섞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앉아? 그래, 저러면 여기 앉혀. 아니, 키플타워 아시긴 하네. 너무 낭제한 거 같지? 여기 없는 사람은 이게 잔이 더... 아까도 부엌에서 계속 서서 놨잖아요. 맞아 맞아. 애니깐 보고 있었고. 맞아. 아, 그럼 됐고. 아, 그럼 됐고. 그 와인 없으신 분들 내가... 족댓꽃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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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구독,個response, 구독, 좋아요. 너무 잘하네. 작작 primarilyükkan video tape committee K- bios, 아이콘om ere에 코나 영상을 했나요. 구독해 주세요. 구독 Earn Your vol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